여기 리마트 인테랑 쇼하는게 많이 있네요 여기서만 폼블러 왔어요 5만5천원 레고 미니터 심슨 요즘 많이 보이는거 같구요 스타러즈 3개 나온거 있구요 그 다음에 딴 것도 좀 보고 이게 있네 마이크로벨트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사는게 조절 안하는 것도 있고 암상도 있구요 클리버트 엔더그래프를 키워볼게 많네요 요게어치는 살아있는데 요게어치는 없구요 아 다까워라 딴건미 새로운거 없나 요게어치는 있나요 요게어치는 있나요 요게어치는 있나요 요게어치는 있나요 요게어치는 있나요 요게어치는 playlist 요게어치가 없나요 오예예 요게어치는 circumstantial 저녁들은 의 사라색이에요? 흰색이에요? 흰색? 예, 예,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있던 거에요. 네, 새색은 아니거든요. 흰색은 없고요. 흰색은 없고요. 흰색은 없네요. 흰색은 없네. 흰색은 없네요. 흰색은 없네요. 흰색은 없네요. 흰색은 없네요. 흰색은 없네요. 등이 있습니다. 좀 차가우시고요. 아, 여기 어차피 어디서 왔지? 토이저러쌤 나왔는데. 차가우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